왜냐면 제가 막 헤엄쳐서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아까 내가 큰 크랩을 하나 보긴 했지만 내가 다음 끼니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바닥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어우 막 진짜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좀 막막했거든요 진짜 한번도 끼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랬어요 신기해요 진짜로 신기해요 지금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계신가요? 아니 그러니까 바른배 누울 때 내가 왜 저러지게 있던데 웬일이야 그게 아니다 너무 간단한 의식주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되게 제가 어 나는 뭐 마음고생도 해봤고 힘든 일도 직업 자체가 힘든 직업이니까 되게 나름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쓸 데가 아무래도 없어요 지금 그게 너무 허무해요 그게 너무 허무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되게 기분이 저는 그러다 정글 오니까 본인이 좀 쓸모가 없나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?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게 해야죠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여자 혼자인데 아주 적어도 짐은 대지 말자 뭐라고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주고 제 진심을 좀 알아준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좋습니다 조영 씨 인터뷰는 오늘은 여기까지 1,2,3 1,2,3 1,2,3 1,2,3 아니 감동이 나 웃겼어 이거 참 신기한 프로그램이네요 내가 보면서 울어 나 너무 창피해 어떡해 본인이 울 줄 몰랐어요? 당연하죠 저 안 울어요 저도 지금 약간 놀랐어요 저 안 울어요 웬 먹는 거에다가 울게 저까지 안 울게 그래요? 다 울게 여기 스태프들도 스태프들 되게 강해 보이고요 스태프들도 한 번씩 다 울었어요 아 그래요? 응 남아오는 거 아니구나 아 쟤 그래도 창피하네요 되게 웬일이야 절 아는 사람들은 엄청 웃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쟤가 왜 저래? 진짜로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몰랐던 나와 마주하게 되는 가끔은 아픈 자기 고백의 장소 정글 그게 우리가 그때 큰 섬에서 큰 섬에서 생존할 때 밤새 잠을 다 못 잤어요 근데 여자의 체력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보고 웃었거든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 도전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방송용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평생을 지켜냈어요 내가 그 도전 하나는 잃었다라는 뿌듯함을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오늘 오후 병만족은 생존의 고단함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엄청나다 이 무게가 엄청나다 이 무게가 ologies 그렇게 하면 안 돼 네마리 두마리는 구울 거야 두 마리만 싸면 돼 두 마리만 싸면 돼 두 마리만 싸면 돼 저번에 다 해 두 마리 스며미디 새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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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